문재인의 딸 문다일씨 대통령 딸 문다일씨의 해외이주 의혹에 관해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증거자료로 문다일의 아들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교장과 관련 교직원들에 대해서 보복성이 짙은 감사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박창훈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것은 거의 보복감찰이다, 보복감사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 이따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자료화면에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조희연이죠.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 A군이 다닌 비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서 교장 등 5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도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거든요. 중국 교육지원청도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 권리에 대해서 표적감사를 벌여서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내용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도둑이 재발절인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한번 자료 보시죠. 서울교육청 대변인실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이번 특정감사의 경우 언론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다. 이번 경우에 대통령의 손자 정보를 제공해서 표적감사를 벌인 게 아니라 곽상도 의원실에서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감사는 문재인 손자가 다닌 초등학교가 일반적인 자료 요구를 응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특정감사를 벌인 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대변인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를 한 목적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소홀인데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없었다? 그럼 감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하려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건데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표적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곽상도 의원이 특정 학교를 지칭할 수가 없어서 어느 학교인지 몰라서 이 주변의 학교에 대해서 해외 이주한 학생들 명단을 다 내놔라 했고 그리고 나서 의혹이 된 태국에 이민을 가하거나 해외 이주한 애들을 또 추려서 추리고 추려서 문다이의 아들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름 이런 거를 가리고 나서 제출을 하긴 했지만 어느 학교 몇 학교 몇 반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종합해보면 특정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대변인실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도대체 표적감사가 아니면 이게 뭡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게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도 제대로 정확하게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괘씸하니까 그냥 감사했다고 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막 핀포인트로 감사를 벌인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지금 청와대와 국회 이 사이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든 걸 해먹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화면을 추가적으로 다시 보시면 하지만 제출한 여러 자료를 봤을 때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에서 지적한 거다. 이게 방금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아까는 괜찮다더니 네. 국회의 자료 요구 시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 파악해서 자료 제출 시 삭제하고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답니다. 무조건 제출한 게 아니라 학교가 판단해서 멈춰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상급기관과 협의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계속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점점점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서 보이면 자료를 바로 그냥 제출할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 이걸 제출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대변실 관계자는 절대 아니라고는 하는데 대통령의 손자 정보니까 민감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시를 내린 거네요?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대통령의 손자면 공인이 아닙니까? 공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티끌만한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비리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잘못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해외 이주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팔다리를 묶어버리려는 거 참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시스템 상에서는 어떻게 되냐? 국회에서 초등학교에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자료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올려주는 겁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 이미 먼저 요구를 했을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밑에 교육지원청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일 텐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똑바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근데 웃긴 건 서울교육청에서 이 자료 담당하는 사람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교육지원청은 기관주의 조치 초등학교는 경고 주의 조치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합회법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초에 스타트에서부터 잘못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징계를 준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애초에 상급기관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줄줄이 내려온 건데 지금 밑에 사람들만 쳐내는 거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야당에 보내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대통령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이게 공무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팔다리를 묶어놓겠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일보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일가족 해외 이주 논란에 일으킨 괘씸죄로 초등학교까지 손본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 나온 기사 내용에 보면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사를 비롯한 관료사회에 야당에 협조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의 공포감을 주려는 거 아니냐. 맞네요. 결국 그 초등학교는 시범케이스로 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복이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김태우 수사관님도 그렇고 신재민 사무관도 그렇고 양심 선언하고 공익 제보한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죽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칩니까. 특히나 신재민 사무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 갔는지 궁금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꽁꽁 숨기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관료사회든 어디든 문재인 심기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을 적용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 의원이 몰랐을까요, 과연? 그러게요. 조 의원이 감사할 때 사인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 의원도 이거에 대한 공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범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언젠가는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상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교육청도 그 당시에 청와대가 음분의 조치를 운운했던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독재 정권 시절에나 볼 만한 보복감사로 M1 학교 괴롭히지 말고 야당을 직접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해당되는 초등학교 관계자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말할 게 없고 전혀 말하고 싶지도 않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항구를 하겠다. 기자가 전화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더 이상 이게 더 시끄러지면 또 자기네들이 다친다. 물론 공무원들이 무사한일주의, 철밥통 이런 나쁜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비아냥한 거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의 경우에 절차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논란이 돼서 문제가 된다는 건 본인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문제되면 파면, 해임 이런 거 될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옥죄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서울교육청이나 아니면 은평구청 이런 데서 지원금 내려온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게 전액 삭감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예산으로 또 이제 딱 기본적인 인건비와 급식비용,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10원짜리 한 장도 안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교가 보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학교라면 상관없겠지만 시설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창틀이 오래되면 그것도 갈아야 되고 책상이나 의자가 오래되면 그것도 갈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누가 봐도 표적감사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희영 교육감은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 학교 찾아가서 교장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곽상도 의원에 대한 이런 식으로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곽상도 의원님만큼 국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곽상도 의원님 언제나 응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곽상도 의원님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창훈 정치부장님 좋은 취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집권 세력들의 모순이 끝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일 때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겠다. 뭐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공직자들을 상대로 비리를 뭔가 폭로해라. 아니면 진실을 밝혀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말이죠. 지난 김태우 사관도 마찬가지고요. 신재민 사무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걸 좀 폭로한다 싶으면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파면을 하겠다. 뭐 하겠다. 정말 가관도 이런 과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참담한지 느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고요. 저는 말이죠. 이번에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행한 이런 보복 감사. 정말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안됩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똑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